자 주목해주세요 자 여러분 다들 잠 잘 주무셨나요? 네 자 오늘은 여기 로토르와에서 가장 유명한 테프이아라는 곳인데요 테프이아 네 화산 지열지대인 이곳에 가면 최대 25미터까지 솟아오르는 간헐천과 부글부글 끓는 진흙탕을 만날 수 있고요 너무 무서워요 지우기가 너무 무섭대요 들어가나요 거기? 몇 명 들어가나요? 한 명 들어가게 하죠 한 명만 들어갈까요 한 명만 아 맞아요 아빠가 나 엄마 들어가게 할 거야 엄마 강하게 키우느라고 멀리서 보면 되잖아 민희가 멀리서 보면 된대요 자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의 상징인 키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키위 과일 키위 키위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키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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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사람 어 민진이 엄청 좋아 키위 다 좋아하네 자 키위는 과일도 있지만 새 새 키위 날 수 없는 새 어 그러면 되게 신기한 걸 보는 거네 오늘 그 키위라는 게 그럼 여기 뉴질랜드만 있나요? 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앞에 기사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시간 날 때 운전할 때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일단 시간 끝난 다음에 하죠 아니 그 키위가 뉴질랜드만 있어요가 영어로 안 돼요? 방해 과연 현행 브라이언 오 브라이언 브라이언 뱅나잇 브라이언 아 모레 세 마저 있겠어요 뭐래? 뭐래? 아들아, 뭐야? 저거 다시 한번 들어보자 너 지금 알지도 못하고 얘야 한 번 더 말해? 우리는 이제 가이저를 볼거에요 버블링마드 맞나요? 버블링마드 버블링마드 볼거에요 네 네 뭐라 그러는데 어디 간대? 저 긴 말이 어디 간대야? 저 긴 말이 어디 간대야? 그것도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 갈거라고 그냥 때린거야 너랑 내디립치듯이 얘 그거 아냐? 버블링 가든거 그러면 개인농장 이런 데 간다고 우리가 가는 곳을 얘기해 준거 같아 히어링은 좋다 스피킹이란 데서 그렇지 지금 아니 그것도 확실하지 않을까 야 어디 간대 어디 간대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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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네 여기래 여기 다 왔네 저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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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가 아니라 지금 맞았어 저기 간대 연기나는데 아 데프야 맞네 데프야 아 아 스피드 리미티드 땡 아 아 바로 괜찮아 도밀발인거 같아 도밀발인거 같아 유럽으로 가는거 같아 스피드 리미티드 땡 유럽과 써있어 드라이버가 웃었어 아 스마일 그건 얼굴 perm 삼 curt Quad 할자 없는 거 기론스마일 기론스마일 W 그릇스마일